오늘은 감께죠 감께 감께 하겠습니다 다음 번 장남 장녀 했구요 오늘은 중남 양이 가운데 있으니깐요 중남 감께 감께 입니다 요걸 아시면요 하품음 자에요 이게 각골무늬 이래요 팔 허리 무릎 꿇고 있는 모습 입 벌리고 있죠 그게 이제 전서에 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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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입 벌린 모습이 여전히 그래서 뭔가 입에서 뭐 이렇게 김도 나오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선 세 개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구요 그래서 흙토가 붙으면 자 입에 하품을 했으니까 구덩이가 패인겁니다 구덩이 자 하품을 하면 없던 구덩이가 생기죠 땅에 구덩이가 생겼다 해서 구덩이 감자입니다 구덩이 이해되시죠 구덩이다 입에 구덩이가 생겼다 그런데 그게 하품음 자인데 하품음 자가 흙토랑 만남으로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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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덩이가 생겼다 그런데 여기 뭐가 흘러다니느냐 물이 흘러다닌다 그래서 지금 음 음 사이의 양이 빠져 있는 게요 구덩이에 이 흙 흙으로 치면은 흙이 흙의 구덩이 부분에 물이 흘러다니는 모습 이렇게도 상징합니다 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조금 일단 하나씩 해드릴게요 일단 구덩이 감자를 쓴 이유 감개라고 할 때는 구덩이가 패인 곳에 물이 흐른다 도랑이죠 도랑 도랑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설계전 설계전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보죠 설계전에서는 비라고 했어요 비 비우자 비 이거는 일단 감개가 물이라고는 다들 많이 아세요 왜 물인지부터 볼게요 아까 도랑에 물이 흘러다니는 모습도 물 맞지만 보시면 원래 이렇게 음개만 있으면 흙이잖아요 흙이 흙인데 가운데 양기가 들어있음으로써 음기만 모여 있으면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되는데 가운데 양기가 있어서 움직이는 흙이에요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흙입니다 만져볼 수 있는데 움직인단 말이에요 흙하고 다르게 안에 양기가 있다 겉은 부드러운데 속에 양기가 있다 겉은 음기인데 속에 양기 양기는 천기죠 땅의 기운 속에 천기가 숨어있다 그래서 흘러다닌다 마찬가지로 이게 물이구요 천기 이게 양은 천기 땅은 음기는 지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많은 경우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천기가 하늘에 있어야 할 천기가 이 땅 기운이 감싸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게 뭐겠어요 그게 비입니다 천기를 지기가 감싸가지고 지상에 떨어뜨리잖아요 부드러운데 속에 양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비라고 볼 때는 지기가 천기를 머금고 품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천기는 원래 위에 있는데 이 땅의 기운이 올라가가지고 음으로 감싸가지고 천기를 비로 만들어가지고 이 음물이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여기도 물이 있겠죠 물이 기화돼서 올라가가지고 그 음기가 여기서 음기가 올라가서 위에 있는 양기를 또 끌어안고 또 내려오는 거죠 비로 올라갈 때는 구름이 돼서 올라가고 비로 내리고 이렇게 자연이 순환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수가 하늘에 있으면 구름이에요 음기가 양기를 머금고 있다가 떨어지면 비고 또 땅에 내려오면 물이고 다시 또 위로 올라가면 구름이고 괴로 그리면 위나 아래나 다 감괴로 그릴 수 있습니다 천기를 지기가 감싸고 있다 그래서 연못도요 태궤도 이 지기가 천기를 머금고 땅에 내려온 물이 밑이 막혀가지고 더 고여있는 거죠 그런데 연못이라고 할 때는 지기가 결국은 천기를 머금고 있다 물이라는 것도 물 안에는요 양기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천기가 생명력의 양기가 그 양기를 음기가 감싸고 있는 게 물이다 음기가 감싸니까 만져볼 수는 있죠 천기는 원래 만져볼 수 없는데 양기는 만져볼 수 없는데 음기가 만져볼 수 있게 해놨다 그게 물이다 그래서 물이 고여있다는 거는 천기를 음기가 감싸고 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주역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래서 일단 비다 그러면 양기를 음기가 감싸가지고 땅으로 내려온 게 비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물이다 물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지 비도 이해가 되겠죠 물은 겉은 부드러운데 직인데 속에 천기가 들어있어서 그냥 음물이면 못 움직일 텐데 흘러다닌다 그런데 또 이 비가 지상에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천기를 품고 있잖아요 그냥 땅은 고요할 텐데 양기를 품고 있는 비가 내려오면요 감노수라고 하잖아요 비가 안 오면 얼마나 땅이 바짝바짝 마릅니까 그런데 비가 내려가지고 생명력을 또 주니까 감노수죠 이게 윤택하게 한다 땅을 윤택하게 한다 이게 양의 힘입니다 양기가 숨어 있어서 윤택하게 된다 또 비윤택 또 수고로움이라고 돼 있어요 설계전에는 왜 수고로움일까요 음기가 어둠일 수도 있죠 어두운 속에서 뭔가 양이 하나 부지런히 일하고 있죠 겉은 음기인데 고요한데 속에서 부지런히 뭔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도 그래요 고요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또 생명력이 압동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다 연결돼 있어요 수고로움이라고도 풀었습니다 수고로움 여기까지는 물하고 뭔가 연결되는 이야기를 한번 봤고요 또 이 개가 생긴 거 보면 보세요 몸통에 네발 달려있는 동물 모습도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설계전에서는 돼지라고도 봤습니다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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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도 네발 달린 동물에 다 해당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어두운 돼지를 어두운 곳에 많이 키우죠 어두운 곳에서 속 안에서 양물이 되게 잘 먹으면서 씩씩하게 양이 커 나가고 있다 어두운 중에 잘 자란다 또 이런 상징도 있는 것 같아요 어두운 우리 속에서 부지런히 또 먹을 거 먹으면서 움직이는 돼지 네발 달린 돼지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네발 달린 진수행전에서 특히 돼지라고 한 거는 어두움 속에서도 또 양한 물건이다 이걸 상징한 것 같아요 귀 우리 귀도 감입니다 실제로 뭐 귀에도 저기 물이 고여 있죠 구덩이도 파져 있죠 구덩이 파져 있고 물도 고여 있고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라 귀는 이 양 하나가 두 음 사이에 있죠 그래서 그 물이 고인 구덩이 같은 그런 인체 모습도 있고 또 한 양이 겉으로는 고여한데 양 하나가 뭔가 살아 있죠 이게 반대로 눈은요 양이 강성하고 속에 음이 있고 눈동자에 해당되는 검은색이 있고 태양으로 치면 뭔가 흑정 같은 게 있고 겉으로 빛나죠 근데 여기는 속으로 빛나고 겉이 어두워요 어두운데 속이 빛나고 이거는 속은 어둡고 불은 실제 불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속이 어둡고 겉이 밝죠 겉은 빛나고 있고 그 반대니까 어두운 속에 이게 리께가 눈이라면 이쪽은 감게는 깁니다 이 둘이 서로 이렇게 잘 통하죠 양과 음, 음과 양 양 사이에 음이 빠져 있고 음 사이에 양이 빠져 있고 그래서 밖으로 훨씬 드러나는 걸 색깔을 보는 건 눈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 소리를 듣는 거는 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무형 중에 형체가 없는데 소리는 들린다 음기 속에서 양기를 잡아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중남은 가운데 남자니까 중남 그래서 양 음 중에 하나 있는 게 성별을 결정한다고 했죠 양인데 그러면 양은 양인데 중간에 있으니까 중남 물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물도 되고요 설계전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미리 물을 설명드렸는데 설계전에서는 이제 중남 다음에 물 일어났어요 지기가 천기를 머금고 액화된 상태 물 겉은 부드럽고 속은 강한 거 겉은 땅인데 속에 하늘이 들어 있는 거 겉은 어두운데 속이 빛나는 거 물 겉은 고요해 보이는데 속에 강한 게 들어 있다는 겁니다 물 무섭죠 물이 실제로 쓰나미 같은 물 얼마나 무섭니까 부드러운 거 같은데 부드러운데 속에 강한 게 들어 있다 이런 소리고요 그래서 이 감깨를 그 감깨가 순대 오행 중에 이니에지 중에서 지에 해당되잖아요 진깨가 음이 가로막지만 양이 치고 나간다 해서 사랑이고요 이기심을 뚫고 사랑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을 뚫고 음의 마음을 뚫고 양의 사랑의 마음이 터져 나가는 거라 벼락처럼 사랑 그러고 직계는요 겉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속에서 이미 뭔가 판단이 있는 거예요 판단이 판단은 분별은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도 안 드러났죠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리께는요 속으로는 속은 고요하지만 겉으로 뭔가 절제된 절제를 시켜주는 힘 잡아주는 음기가 있지만 밖으로 표현하는 게 더 근본이죠 이거 예절입니다 표현하되 절제 있게 표현하는 거 이니에지 중에 인의의 아까 택개에서 설명했던 거 요거는 의이죠 정의 요거는 음기가 양기를 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한 게 있으면 요거는 확실하게 천에는 서늘한 기운을 말합니다 정의는 잘못한 게 있으면 천에는 기운 요거는 양기가 사랑이 뚫고 나간다면 이 사랑만 충만하면 안 되잖아요 음기로 이 사랑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 가지고 매섭게 매서운 가을의 음기로 잘못한 건 쳐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니에지도 한번 봤고요 괴로 보는 이니에지 감개가 많아요 부지런히 나가겠습니다 도랑 아까 설명드렸죠 도랑 도랑에 물 흐르고 있다 구덩이에 물 흐르고 있다 또 설계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설계전 하고 있습니다 양이 음 사이에 숨어 엎드려 있다 숨어 엎드려 있다 이런 뜻도 봤고요 이 감개가 나오면 양이 음 사이에 숨어 있다 숨어서 굴복하고 있다 요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 다 외우실 순 없어요 일단 이해를 해 놓으세요 이해해 놓으시고 주역을 자주 접하다 보면 이제 그냥 외워지실 거예요 이해가 되다 보면 먼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주역은 안기과목이 아니다 제가 주장했죠 그런데 보다 보면 안 외우면 너무 힘든 데도 있어요 힘드시면 또 여러분이 적절히 외우시지 않을까요 일단 이해가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자 이게 바로잡다 교정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해석이 가능해요 자 보세요 4개의 음을 덧대가지고 요놈을 더 곧게 펴는 느낌도 있죠 원래 막대기 구부러진 거 길게 펴려면 주위에 막대기를 덧대가지고 작은 거를 가운데를 더 곧게 펴는 것도 있고요 가운데 곧은 것으로 위아래 음기를 바로잡는다는 뜻도 있고요 위아래 음기를 바로잡는다 아니면 위아래 나무를 가지고 음한 쪼개진 나무들을 가지고 더 올고다지게 바로잡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바로잡는다는 뜻이 있고요 활과 수레받기 점점 어렵죠 왜 왜 이게 활일까요 왜 이게 활과 수레받기일까요 활과 수레받기가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활과 수레받기를 같이 넣어놨어요 활과 수레받기의 공통점이 있겠죠 예전에 활 이렇게 이렇게 펴잖아요 이렇게 펴진 활도 있고 예전에 그렇죠 이렇게 생긴 활도 있을 거고 이런 활도 있고 활과 수레받기 비슷하죠 이게 기억하세요 이거는 뼈고 이거는 살이다 살 속의 중심 뼈대가 튼튼한 게 뭘까요 척추요 척추 모양 닮았다는 거예요 지금 활이나 수레받기나 그래서 척추 감깨가 척추에 해당된다는 걸 한번 기억해 두시면 이해하고 기억해 두시면 활과 수레받기도 왜 붙었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이 감깨가 물만 되는 게 아니라 피도 됩니다 피 흐르는 물이잖아요 피도 그렇죠 피 피가 있는 피가 있는데 흐르는 물이 있는데 보세요 이 위아래 음 4개는요 동서남북 사방 네모골을 만들어내죠 거기 가운데 양이 있다 주제자가 있다 주제자가 바로 잡는다 아까 바로 잡는다는 뜻도 있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이게 지금 중심을 말한다 중심 중심이니까 예전에 심장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 중심점 찍어놓고 이게 가운데 피가 있다도 말하고 여기서 중심을 잡고 주제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마음 심자거든요 심장의 뜻이 있습니다 심장 마음 그래서 마음을 뜻하니까 마음인데 마음은 마음인데 일단 마음이나 심장 중심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중심 마음 심장 실제 피가 고여있는 구덩이잖아요 심장이 피가 고여있는 구덩이 심장 거기서 동서남북을 주제하는 임금자리 심장 중심자리 그런데 또 이 음 사이에 딱딱한게 들어있다는 측면 이걸 양을요 좋은 의미로 안 보고 딱딱함이라 보면 심장병이죠 그래서 근심도 되고요 설계전에서 심장병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귀로 본다면요 구덩이에 양귀가 있어 소리를 듣는데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소리를 듣는데 귀에 또 딱딱한게 있다 그러면 뭐죠 귀병도 됩니다 그리고 피 피가 된다고 해놨네요 설계전에서 피 피니까 색깔은 뭐죠 붉은색 양이 원래 크게 붉은색이잖아요 검게가 그런데 지금 검게가 지금 하나만 있으니까 그냥 붉은색 검게는 크게 붉은색이었다면 여기는 붉은색 음 사이에 껴 있기 때문에 좀 위축된 모습이니까 크게 붉은색이 검게면 감게는 붉은색 그래도 감게 아니 감게는 검게 한 핵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양귀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쳐줍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척추 말에 있어서 그 보세요 이게 말도 되냐면 네 발 달린 짐승이죠 그러니까 말 말의 가운데 중심 뼈대 양귀가 또 굳센 뜻이 있기 때문에 네 발 달린 짐승 중에서도 말을 지금 상징한 겁니다 검게가 있으면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굳세다는 형상이 있어요 척추 뜻도 있고요 말의 척추 또 말의 척추의 또 중심 척추의 어떤 중심 집으로 치면 뭐죠 사방 지붕이 있는데 보세요 사방 지붕 처마 끝이 있는데 가운데 척추 같은 게 집에 있죠 뭘까요 이걸 마룻대라고 합니다 마룻대 마룻대 올리는 걸 상양식 그러죠 집 지을 때 마룻대 마룻대 에 해당됩니다 집에서는 마룻대 그러니까 집도 되는 거예요 사방 처마 끝을 갖고 마룻대가 가운데 있으니까 집 집도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는요 해야 되나 싶은 그런 내용인데 설계전에 있어서 제가 해드립니다만 옛날 사람들 이거 쳐놓고 예전에는 말에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같으면 이제 찰텐데 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걸로 말의 척추 우리가 지금 말의 척추에 관심이 있겠어요 음사에 양이 있으니까 머리 숙인 말 지금 말이 머리 숙인데 관심 있으세요 말 발굽인데 원래 징께는 발굽이 튼튼해야 되는데 발굽 밑이 좀 부드럽죠 얇은 발굽 관심 없죠 그래서 또 양이 음을 끌고 나가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도 된 건데 양이 음을 끌고 나가는 데 끌고 나가는 끌고 끄는 거 말이 막 짐을 끄는 모습 아무튼 양이 음을 끈다 이거는 또 알아두면 좋겠네요 수레에 있어서는요 지금 수레도 됩니다 자동차도 돼요 보세요 자동차 네 바퀴 달렸잖아요 예전에도 수레 수레에 있어서 바퀴 달린 수레 근데 양이 음 사이에 양이 빠져 있다는 게 가운데 딱딱한 게 음 사이에 딱딱한 게 있다 또 보세요 이게 딱딱한 게 있다는 것도 병증이고요 뭔가 가운데 딱딱한 게 있다 병증이고요 양기가 음기에 갇혀있다도 병증이죠 뭔 병이 있는 거예요 수레가 고장났다는 의미도 씁니다 수레가 병났다 아까 신장병도 그 그쵸 딱딱한 말을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네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음기에 양기가 갇혀있는 거예요 음기가 양기의 생명력을 살아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감겨있는 병이 됩니다 병 병증 반대로 반대는 뭘까요 병이 나왔다 다스려졌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자 음기가 소인이고 양기가 군자라면 이렇게 선악을 따질 때는요 양음 가지고 양이 풀려났죠 양이 오히려 음을 제압했죠 구속했죠 요건 다스려졌다 병 나왔다 요거는 아프다 감기에는 아프다 음기가 막고 있어서 양기가 지금 생명력이 뻗어나가지 못해요 양기가 한번 쫙 뻗어나와야 되는데 우리 감기 걸리고 할 때 이 그 한기가 음기가 몸에 들어와서 양기가 갇힌 느낌 들죠 오한 오고 땀 한번 땀 한번 따뜻하게 해가지고 땀 한번 쫙 흐르면 또 낫고 그러죠 양기가 이제 지압한 거죠 음기를 뚫고 나온 거죠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셔도 좋겠어요 괴를 이해하셔도 또 음기는 음기끼리 있으면 서로 이렇게 파편적으로 찢어져 있는데 양기 하나가 이걸 통하게 해준 거죠 회통시켰다 파편적인 보세요 이 파편적인 경험들을 감정 감성과 이성 사람의 마음 중에 하면요 감성들이 이렇게 파편적입니다 의미 곤깨가 감성이에요 파편적이에요 다 찢어져 있는데 이성이 그걸 하나로 꿰줍니다 설명을 해줘요 감정만 갖고 있으면요 이렇게 논리적인 말이 힘들잖아요 이 감정 이 감정 다 소중하거든요 그걸 말로 엮어서 쭉 표현해 줘야 이제 그게 이성작용이죠 하나로 꿰지죠 감계도 이렇게 통한다 여기까지 지금 이해 되시죠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앞에 계시면 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떤 눈을 하고 계신지 볼 수가 없어서 자 리께는 태양입니다 태양은요 강렬하게 빛이 나는데 뭔가 타는 물건이 있죠 물건 어떤 물질을 태우면서 밖으로 빛을 내는 거죠 감계는요 이건 달이에요 이건 태양이고 태양은요 하늘 사이에 동그란 태양이 걸렸다는 의미도 되고요 가운데 음기로 뭔가 실제 태양이 그러잖아요 가운데 음물이 있어요 타는 재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빛이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냥 거는 빛이 안 나요 가운데 음이 있어야 오히려 더 동그랗게 빛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자체를 태양으로 보면 뭔가 타는 물건 속에 어두운 게 있으니까 곧이 빛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사이에 태양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전체를 태양으로 보면 태양은 속에 뭔가 음한 게 있다 반대로 달은요 달은 그냥 땅이에요 지 자체로는 빛을 못 내요 태양빛 받아서 태양에서 온 양기가 비춰주니까 빛이 납니다 그래서 감깨는 달 원래 바탕이 땅인데 거기에 양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 태양은 바탕이 원래 하늘인데 거기에 음물이 있는 거 이렇게 태양과 달을 봤습니다 그래서 감깨는 달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아까 어두운 중에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돼지도 봤잖아요 어두운 중에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뭐 있죠 설계전에서는 도적이라고 합니다 도적 도적들은 어렵게 살죠 남들 잘 때 일해야 되잖아요 어두울 때 부지런히 움직이는 도적 해 뜰 때 일하는 게 아니라 달 뜰 때 일하는 도적 그 다음에 나무로 치면요 여기 척추죠 나무 중심이 되게 견고한 나무요 중심이 짱짱한 나무 올고든 나무 여기까지 설계전 끝났습니다 그 다음 설계전 이제 끝났고 서계전 같게요 괴 순서 매겨 놓은 그 서계전에서도 괴를 풀이해 주군요 괴의 어떤 물상을 부여하는데 빠졌다 양이 음의 도랑의 구덩이에 빠졌다는 뜻을 서계전에서는 강조했고요 괴를 이렇게 잡다하게 해석한 잡계전에서는 물이니까 내려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자 불은 위로 타오른다 그러니까 물은 내려가고 불은 타오르니까 64개 중에 화수미제 화수미제 괴는요 불은 타오르고 물은 내려가니까 둘이 못 만나죠 서로 구제를 못 해줍니다 그런데 밑이 불이고 위가 물이면 어떻게 돼요? 물은 흘러내리고 불은 타오르니까 서로 만나죠 그쵸?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 국기옥의 화수 그 뭐죠? 수화기제 괴죠 수화기제 물은 밑에 물이 올라가 있고 불이 밑에서 타오르고 있는 형국이죠 물이 위에서 흘러내리고 그쵸? 서로 구제한다 그러니까 물은 흘러내린다 이렇게 잡계전은 흘러내린다 라는 뜻으로 봤습니다 그럼 불은 뭐로 봤겠어요? 잡계전이 불은 상승한다 물은 내려간다 불은 위로 간다 물은 아래로 간다 지수 화풍 중에서요 곤 곤 감 리 서로 뭐끼리 친한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땅하고 물이 친합니다 물은 땅이 있잖아요 불하고 하늘이 친합니다 태양이기도 하니까요 왜? 이 두 놈은 위로 올라갑니다 땅하고 흙하고 물은요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불은 위로 타오르죠 자기 본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예전 분들이 볼 때 불이 타오르는 건요 나는 원래 하늘 출신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출신 고향 갈래 하는 거예요 인간도 자꾸 영성을 개발하는 건 뭘 때문에 그럴까요? 돌을 닦고 주역도 공부하고 하늘 출신이라서 내 영혼은 하늘 출신이라서 몸은 땅 출신이라서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야 되지만 영혼은 하늘 출신이라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려니까 올라갈 길을 찾는 겁니다 돌을 닦고 하면서 솟구칠 길을 찾는 겁니다 솟구칠 길 순구가 예전 주역 대가들의 의견에는 이 감귀를 여우로도 봤습니다 여우 네발랄린 짐승이고 또 보세요 네발랄린 짐승이기도 하고 구덩이 속에 산다는 거예요 구덩이 속에 사는 여우 또 순구가들의 주장이 집으로 봤어요 집 네 기퉁 위에 위에 마룻대가 있어가지고 이 모습을 괴로그려놓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처마 네 기퉁이가 있고 위에 마룻대가 있는 또 복잡 다단한 일들 일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서서 딱 중심에 올고 나서 이 네 개 네 점들에 해당되는 복잡 다단한 일들을 바로 잡는 법으로도 봤습니다 법 올고든 법 또 서로 이렇게 찢어져 있는 이게 감께면 벗이 없잖아요 서로 짝을 이루는 벗들 이 벗들 사이를 하나로 연결해 준다 믿음 아까 통함도 있었죠 순구가는 믿음으로도 봤습니다 믿음 그리고 순구가 주역대가들은 순상을 포함한 아홉 주역대가들을 순구가 그려요 그 양반들은 주역이 주낸 분들이에요 가운데 마룻대로 봤습니다 마룻대 여기가 석가래면 지붕 처마 끝으로도 볼 수 있지만 석가래로 보고 여기 가운데 마룻대로 봤고요 달이 뜨는 밤으로도 봤습니다 밤 달 떴으니까 밤이다 리께가 낮으면 감께는 밤이다 당연하죠 다산 선생은 또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이런 것도 이해해 보면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산 선생은요 감께를 돌멩이라고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흙은 살이고 돌멩이는 뼈죠 인체에 살과 뼈가 있듯이 땅에도 흙이 있고 돌멩이 뼈가 있어요 뼈가 해당되는 게 돌멩이다 흙이 살이면 뼈는 돌멩이다 돌멩이가 흙 안에 있는 모습이 있다 이거예요 돌멩이로 봤습니다 자 수건 복권 주역에서 이거 배죠 권께는 배죠 배 가운데 띠가 하나 가로지르고 있네요 뭐겠어요 허리띠요 띠로도 봤습니다 띠 이니지 중에 지혜 다산 선생은 지혜라고 확실히 주장했고요 그 다음 아까 감께가 윤택함이라고 했잖아요 비잖아요 비 윤택 윤택함에서 이제 파생시켜서 그 뜻을 기른다 뭔가를 길러준다는 뜻으로도 봤고요 생명수와 피로 피와 생명수 피와 물로 길러준다 그리고 징조 징조로도 봤어요 징조라는 게 딱 이 모습이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도 아직 일어난 게 없는데 속에서는 이미 기륭이 발생한 게 징조입니다 속에서요 양심인지 비양심인지 자기는 알거든요 뭔가 하나 움직였어요 움직여 가지고 그 관찰해 보면 양심성찰 저희가 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징조를 보는 거예요 징조가 이미 드러나요 마음속에 싹이 하나 났는데 이놈이 양심의 싹인지 비양심의 싹인지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랄지 흉할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직 하나도 안 드러났는데 속에서 뭔가 움직였죠 징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감괴는 속마음도 된다 아까 마음이라고 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이라는 걸 강조해서 속마음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징조 그리고 속마음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계속 뭔가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겠어요 요즘 시대에도 계속 적용해 갈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적용하는 거예요 점쳐 가지고 그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리 하나의 양이 임금이 이 무리들을 공개는 원래 무리잖아요 무리를 가운데 여기 가운데가 중심이거든요 중심에서 누가 옳고든 양 하나가 서가지고 파편적으로 쪼개진 무리들이 이끈다 이거 무리도 의미하고요 무리도 의미하고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무리를 일단 의미한다고 다사는 봤고요 아까 집을 의미한다고 봤으니까 집에 거쳐한다고도 봤습니다 다사는 생은 집에 산다 그리고 이 양을 의미 딱 의미 이렇게 뭔가 양을 하나 감싼 거 잡아서 체포한 거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수갑 수갑이나 찾고 라고 하죠 구속하는 모습 두음이 구속하는 모습 양 하나를 수갑 찾다 찾고 채웠다 이런 옛날 범인들 뭔가 죄인들 목이나 이런 데 막 뭐 채우죠 손발에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사는 생은 공경경자 공경이라고도 봤어요 왜냐면 곤개 중에요 이건 좀 어려운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곤개 중에 곤개 2호가 통하면 이게 간비로 바뀌어요 이거를 어떻게 풀이란다냐면 주역에서 안에 곤경하여 경이 직내 경으로 안을 곧게 하고 사방 네모나게 반듯하죠 정의로 방외 바깥을 사방 반듯하게 잘 다스렸다 이 감괴의 덕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안에 깨어있는 거예요 안에 깨어있어서 경으로 깨어있어서 안을 올곧게 했고 밖으로 사방 반듯하게 정의롭게 실천했다 그래서 남명종식 선생이 경과 을을 따가지고 경의검 해가지고 칼 경의 직내 의 방해 해가지고 그 칼에다 새겨가지고 경의검이라고 했죠 차고단 했죠 항상 속으로 깨어있고 밖으로 양심적으로 살자 반듯하게 살자는 건 양심적으로 살자 속으로 항상 경, 경천의 마음이죠 하늘을 공경하는 깨어있음으로 안을 단속하고 밖으로는 항상 불의를 배격하고 정의로움으로 살자 이게 주역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선생이 여기서 경을 가져와서 여기 공경하는 마음이다 올곧게 경 공경하는 마음이다 이렇게도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리깨가 병이 낫는다였고 병이 낫는다인데 다스리다는 뜻이 있었군요 병이 낫는다 병을 치료한다 그럼 감께는요 다스리다 반대니까 어지럽다 의미 창궐에서 군자가 갇혀있고 소인들이 에어쓰고 있으니까 어지러운 세상 또 몸통에 이렇게 비행기 모습도 하고 있죠 물고기도 의미한다고 저는 봤어요 저는 물고기까지 넣는데 다선생은 새 새의 모습을 하고 있다 몸통에 날개 달려있는 새의 모습을 하고 있다 또 나무 주역에서 나무 심지가 견고한 거라고 봤죠 근데 거기에 가시가 이렇게 나 있는 모습하고도 닮았죠 감께가 가시나무 가시가 무성한 나무로도 봤습니다 다선생은 그리고 뭔가 이게 마음은 마음인데 마음 가운데 뭔가 딱딱한게 하나 서 있다 이걸 의심이라고 봤어요 의심 그럼 이 감께 반대는 뭐겠어요 밖으로 밝은데 속이 텅 비어있죠 권께는 비어있다 속이 비어있다는거 사심이 없다 이래서 리께는 믿음을 의미하고요 감께는 반대로 속에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거에요 의심 의심 뭔가 답답하게 막힌게 있다 의심 속에 막힌게 있다 못 믿는다 이런거는 또 다선생은 이게 물을 의미하니까 물 중에 술로도 받습니다 그릇이 구덩이 아니에요 구덩이에 들어있는 물이니까 술로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이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신다니까 귀이하다 돌아와서 신다 귀이하다 로도 봤구요 우리 나무 아미탑을 할 때 나무가 귀이하다 잖아요 아미탑을 귀이합니다 귀이한다 돌아가서 안식을 취하겠다 이 소리고요 집에 돌아간다 할 때 우리 뭔 말도 쓰죠 우리 귀 자 시집간다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룸을 상징합니다 집을 이룬다 가정을 이룬다 시집간다 이 의미로 또 쓰구요 올고듬마음 올고듬 고듬마음 자 직심이라고 하죠 고듬마음 얼마나 올고다요 여기 가운데 마음은 마음인데 올고듬마음 이게 좋은 의미로 쓰는 거죠 이 올고듬을 마음인데 감괴가 마음 중에 올고듬마음이다 직심 이렇게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다산 선생님은 직심이면 보세요 고들직자 이렇게 해놓고 마음심자 해놓으면 뭐죠 이게 옛날 고 덕덕자에요 행아랭자 여기다 안 붙인 것도 있는데 안 붙여도 이미 덕이에요 고듬마음이 이미 양심이라서 양심을 실천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실천한다는 뜻을 더 하려고 행아랭자를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듬마음이 감괴라면 고듬마음을 실천하는 거니까 감괴는 덕도 된다 다산 선생님은 고듬마음을 실천하는 덕으로도 받습니다 감괴를 자 여기까지 대강했고 기타 의견 몇 개만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정리해 놓은 거 설명 드릴게요 이게 기존 대가들이 한 것 중에도 있긴 있는데 지금 그 따로 명확히 해놔야 도움될 것 같은 건 또 해놓은 것도 있고요 제가 좀 새로 찾아낸 것도 있고 합니다 주역 풀이 해보다가 찾아낸 것들도 있고요 물고기 저는 물고기 모습도 있다고 봤고요 그렇죠 감괴 또 아까 이 무리만 다산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저는 왕이라는 걸 의미를 꼭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왕과 주제자 중심에 서서 사방을 다스리는 황극 왕의 뜻이 있고요 사방을 바로잡는 동서남북 사방을 바로잡는 왕이다 이런 뜻도 분명히 적어놔야 될 것 같고요 보세요 음 음 사이에 껴 있는 요 단단한 마음을 뭐라고 하죠 절개요 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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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처럼 단단한데 두 음 사이에 껴 있어요 그런데 절대 굴하지 않아요 이 소인배들을 만나도 굴하지 않는 절개 절개라고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땅 속을 뚫고 다니는 요 기다란 물건 뭐 있죠 뱀 약물인 뱀을 상징한다고도 봤습니다 뱀도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침대요 침대 이렇게 네 발 달린 모습하고 닮았죠 위아래 이렇게 친상이나 형상도 의미한다고 봤고요 속마음 속마음도 풀이하는 중에서는 나왔는데 따로 제가 빼놓아야 될 것 같아서 속마음 왜 그런지 아시죠 마음은 마음인데 음 속에 가려져 있는 양기가 있으니까 속마음 중심 피가 고인 구덩이인 심장 그 다음 요거를 제가 저는 화살로도 봤습니다 화살 화살대에 이렇게 깃털이 달려 있는 거 화살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양이 많아 가지고 많이 걸리려나 긴장인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